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텔의 베스트 시대 김영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네, 살아있는 신화적인 그룹이죠. 최고의 랍드룸 신화위의 은퇴 선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 인텔의 베스트 50 부재 역시도 선언이 들어가는데 아직 번거롭게 뽑아졌어요. 오늘의 부대는 라이프 독립 선언입니다. 오늘 3월 1일 기회에서요. 우리가 알과 립싱크와 피즈시리 등에서 해방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그런 부재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3월 첫 번째 추, 1위 후보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지은 씨의 외하늘은 그리고 룰라의 연인 그리고 구피의 마니마니 이상 세 곡이 올라가는데요. 자, 오늘 1위 누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도 정쳐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팀 중에서 한 팀의 노래를 먼저 들을까요? 네, 오늘 처음 1위 후보의 오름, 구피의 무대로 시작됩니다. 마니마니.